안녕하세요 이도우입니다 오늘 그려볼건 조로입니다 루 아니에요 오케이 그려봅시다 루피가 메인 캐릭터이긴 한데 저는 조로를 좋아했어요 간지가 진짜 장난이 아니죠 네 이런식으로 아직 이게 뭐야? 야 이도우 이게 뭔데? 이런 생각이 들수도 있어요 네 당연하죠 삐죽삐죽삐죽 삐죽삐죽삐죽 날카로운 턱선 아직 모르겠죠 이게 마이크 머리인지 조로 얼굴인지 아직 모를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강인해보이죠 보입니다 보입니다 왼쪽 눈이 다쳤어요 위험하게 칼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질질 맞죠 조로도 눈이 감겨있겠죠 이쪽은 눈을 뜨고 있겠죠 이렇게 굉장히 포스가 스마일 한번 싹 해보이죠 스마일 좋아요 귀 살짝 그려주고 목이 좀 두꺼워요 검을 쓰다보니까 승모근이 조금 발달했겠죠 목이 이정도면 진짜 쳐다도 못보죠 무서워서 그 다음에 목이 살짝 약해보이죠 머리가 초록색이잖아요 조로가 비건일 수도 있다 뭐 그런걸 보여주는거죠 생각보다 멋있는데요 그쵸 저만 그런가요 강인해보입니다 복대 복대죠 허리디스크가 있어서 목도 두껍고 칼을 써서 그런지 조로 목소리가 약간 칼칼하죠 옆구리쪽에 이쪽 손으로 칼을 쥐고 있으면 딱 되겠죠 날카롭게 날카롭게 조로 같죠 조금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밴드 하나 붙여줄까요 조로가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왜 이게 눈같지 이러면 안되는데 더 이상하네 더 이상해졌네 음 롤로노아 조로 만약에 이런 피규어가 있었다면 저는 안 샀을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경로인지도 잘 모르겠고 나쁜 경로로 산 것 같기도 하죠 조로였습니다 아 무섭죠 칼 쥔거 보세요 너 구도가 안 누르면 내가 콱 찌릴거야 요렇게 요렇게 찌릴거야 이도우였습니다 이도우였습니다